아 진짜 가까운 음식들 치고 파는데 나면 되지 야 아직도 못할먹어 핫도그 체크해 봐 첫 쪽으로요? 영수용 필요하세요? 아니요 정민이한테 핫도그를 사줬어 몰라요 그러면? 몰라요 아 이거 새로 한 거구나 음 음 찍지 말고 영상 좀 줘 내가 볼 땐 그거 안 나와 나와야 이제 1주년 기념으로 여기 앉아있어 뺏긴 한단 말이야 아니 짐이 이렇게 여기가 있을까 이제? 뭐하여?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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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